사도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마음의 기쁨을 선물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주장하지 않지만 외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본인의 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본눈 말씀을 적은 이 배경은 사도바울이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괴로움을 당하던 그런 시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던 사도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신에서 본인이 고백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여함에도 처할 줄 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시면 주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삶이 흔들리는 그런 삶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인정받던 학자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라비였습니다 바리세파 사람으로 유대교회 안에서 대단히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총망대는 청년 사역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출신인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격 저런 면허증이 나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는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힘든 비방과 비하의 말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던 일단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사도 바울을 엮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은 다 그저 비방하고 욕하는 사도 바울을 모욕하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무슨 경제적인 것,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건강의 문제, 조금 약도 먹고 치료를 하다 보면 또 호전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가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에 내가 연관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만들어서 말을 퍼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어떤 체면을 손상을 시키고 인격을 손상시키는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때 그걸 참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계속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이 억울한 일, 어디다가 내가 하소연을 하고 어디에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 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길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뒤를 따라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뒤집는 이상한 이단 사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 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냐 착각을 하고 그들을 추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오염이 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배척이 되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 일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견디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움을 본문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재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권면하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방문했던 그의 방문이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고 더 큰 오해를 만들고 더 큰 비난과 더 큰 비방의 말들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방문 이후에 생겨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의 안타까운 마음, 그의 괴로움을 하소연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맡겨서 그 편지를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내 이 안타까운 보금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나의 이 진정한 마음을 그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또 써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달라 돌아오면 내가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겠다 그리고 디도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마 디도를 편지를 들려서 보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그저 몇 년처럼 느껴지는 대단히 조급함을 보이면서 디도를 기도하였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아무날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쯤에서 만나자 약속한 그곳에 갔는데 디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뭐 실수가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조금 깜빡했는데 한 10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더구나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조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크리스토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디도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디도를 만나러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그 드로아라고 하는 동네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꾼에게 전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이런 결정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역을 시작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드로아를 떠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열린 문을 보면서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옮겨갔습니다 마게도냐는 고린도에 조금 더 가까운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도시에 가서 디도를 기다려보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초조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궁금해하는 상황인지를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답지 않은 이런 결정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말해볼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괴로움 때문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교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회개의 역사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의 보고만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받은 이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삶 속에 괴로운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내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극심하여서 사도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맡아 감당해야 할 책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에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이 어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게만 하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을 알고 행동을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참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또 다른 가능성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다른 시도를 감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모험을 동반합니다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여행을 하게 되면서 종 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맡긴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번 종이 왔고 두 번째 종이 왔는데 그들은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맡았던 재산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대단히 큰 결과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선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제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서 심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큰 금액의 재산을 투자하고 이것으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겠다 안전하게 이것을 보관하는 게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받았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에 대해서 주인은 책망을 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압수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을 시행하는 시도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시행하는 모험을 감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험을 감행할 때에 때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한 노력과 시도를 한번 다시 해보는 이런 삶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다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선물을 하셨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선물하셨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아는 것 훨씬 이상의 잠재력을 이미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셨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거부합니까? 그걸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모험을 뜻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온 무엇인가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주인이 새해 종두를 불러서 결과를 계산할 때에 그 주인은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종두를 불렀습니다 맡긴 것 다 없어졌더라도 그 결과일지라도 주인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종두를 부른 것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찾은 것이 아니라 주인은 이 가능성을 이 잠재력을 허락받은 종들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걸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 책망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들은 다 이만큼씩 돈을 남겨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못 벌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으로부터 이 엄청난 잠재력을 허락받았는데 이 종이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 결정 때문에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일 또 다른 가능성을 그 앞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모험, 위험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 기회를 시도함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우리 삶의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또 다른 기회이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영혼이 피곤했고 육신이 고단했습니다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오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우리에게 도착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우리에게 온 것뿐 아니라 저가 너희들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고 너희가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사모함과 우리의 말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과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사도바울은 이 고린도교의 문제 때문에 대단히 오랜 기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의 기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의 보금의 문이 열렸는데도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에 대한 염려와 마음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마게도니아에 왔습니다 그곳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은 아주 철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에는 두려움이 온통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역전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변화에 고린도교에서 일어났던 회계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또 다른 역사가 함께 포함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고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19세기 20세기에 있는 유명인들을 찾아서 한 300여 명에 대해서 그들의 배경을 분석을 해서 발표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좋은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배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 헬렌 켈러, 슈바이처, 아인슈타인 철학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인도의 간디 수상 여러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300여 명 가운데 한 4분의 3 정도 되는 75%의 사람들이 어릴 때의 가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결선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의 주변으로부터 거부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과잉 보호 때문에 정상적인 정서 발달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출생하고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300여 명 가운데 문학자들이 한 3분의 1 됐습니다 85명의 소설가 가운데 74명 20여 명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16명이 어릴 적에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당하지 않았으면 어릴 적에 옆에서 학대당하는 걸 목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웠게도 300여 명 가운데 75명이 혹은 그 이상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두 발로 기립해서 똑바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주어진 흙수저의 상황이 아닙니까? 누가 그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비난하고 그걸 핑계 삼아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포기하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리한 상황 고난 고통이 어려운 상황을 삶의 기회로 본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을 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또 자료를 아마 접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의 책을 여러 권 내서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중증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병과 싸우면서 사투를 벌였던 분입니다 몸에 암까지 얻어서 그저 평생 병석에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고생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한 기도문이 남아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포기된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에게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내게 있을 때에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고 내가 거기서 노임을 받기가 힘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동시에 또 다른 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4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고린도교의 문제로 사도바울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해가 흐르면서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들고 사역지로 나가다가 동쪽으로 동쪽으로 나가다가 유럽 끝에 가가지고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바울에게 이 길을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까 성령께서 아마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아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 길 가지 말아라 사도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동역해서 동반해서 전도를 나가려고 했던 동반자에게 또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배가 취소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에베소 쪽으로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무슨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길이 계속 막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실망이 될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쪽이 내가 정한 방향이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지 말아야 할 곳만 지적을 하시면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여러 가지 다른 방도를 찾아보지만 계속 길이 막힐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다 짐 싸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다른 길을 찾아서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마을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팔짱 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문이 언제 열리겠나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또 다른 문을 두드렸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또 다른 문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문을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문을 접근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문이 찾아질 때까지 그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마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도마을에게도 고난이 찾아왔고 사도마을에게도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마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에 놓아주신 그 장애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장애물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이런 장애물이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날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불편한 이 마음 이것 때문에 길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장애물로 보이는 내 길을 막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쇠를 놓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마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마을의 인생의 만년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압성되기 이전에 가이사리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로마로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 책임자가 사도마을을 고발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좀 좋게 관계를 가지기를 원해서 사도마을을 로마로 보내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이름이 벨릭스 그의 아내 두루실라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 불러서 사도마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이 총독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소리를 믿고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그 기간이 고문받는 것과 같은 고통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귀족이고 총독의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손해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괴로운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마을이 보금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총독은 사도마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라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예수 그리스로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그래서 일생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을 놓아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놓아주신 그 가능성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함께 얽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 함께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너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오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한 번뿐인 이 일 생성에 이 일만은 좀 감당을 해야겠다 깨달음이 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하면서 계속 지나왔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어졌던 그 섬김의 기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모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기회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부담 가지기 싫어서 그걸 거부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닫힌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걸 시도하는 믿음의 모험을 함께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